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4.15 총선 관련한 그런 재검표 현장 가운데 6번 재검표가 실시가 됐죠. 126건 가운데 6차례 재검표가 있었고 지금 5건을 제외한 120건 정도는 다 원고측 소송 기각으로 다 처리해서 다 없었던 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심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참 제가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그런 양식이나 양심으로 미뤄볼 때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다 사망상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은 그런 불법적인 위조 투표지로 추정되는 그런 투표지들이 발각이 된 곳이 파주얼.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던 파주얼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배춘잎 사전 투표지도 나왔고 그다음에 인쇄소 출신이 분명한 붉은 하살뼈가 있는 그런 투표지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투표지가 훼손되거나 그렇게 되면 투표록의 특이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20매의 투표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투표록에 남아있는데 정작 재검표를 해놓으니까 뭐 다 여러분들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다 인쇄해서 붙여가지고 그런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그런 투표지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이제 파주인데 저는 놓쳤습니다마는 검찰이 보완지시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파주얼에서. 그런데 검찰이 그걸 뭉갠 겁니다. 그 내용을 지난 1월 달에 권순할 tv에서 보도를 했네요. 고향지청에 건너한 이근정검사가 4.15 총선 파주얼 사건을 보완수사를 하라. 이렇게 경찰에 지시를 내린 겁니다. 4.15 파주얼 고소사건을 뭉갠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겁니다. 파주경찰서의 부실수사에 제동을 걸다. 나라가 온전한 데가 전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찰이 뭐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담당검사가 보완수사를 했지만 보완수사를 계속해서 뭉개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지난 1월 달에 여러분들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권순할 tv의 대표가 다시 한 번 더 거론했네요. 고향지청 이근정검사의 상식적 판단이 눈길 끄는 이유는 4.15 총선 선거무요소송 재검표와 관련해 첫 번째 재검표가 이루어진 인천연설선거구가 비교적 많이 알려졌지만 재검표 과정의 정상적 투표지로 보기에는 이상한 투표지나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경기도 파주얼 선거구였다. 120여 건에 대한 선거무요소송 중 대부분이 맞이 못한 듯이 재검표를 이용한 5곳의 재검표에서 발견된 4장의 배추잎 투표지 중 2장이 이곳에서 나왔고 화살지, 붉은 화살지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 등장한 것도 파주얼이다. 특히 투표 당일 파주얼 금초이동 제2투표소에서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어서 공식 문서인 투표록에 기재됐지만 그리고 일렬번호지 한 건에 대해서 절치하지 못한 상황 투표록에 기조됐는데 막상 재검표 당일에는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다 통을 갈았으니까 그게 안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발생한 것이 파주얼인데 이 파주얼에 대해서 이제 아마 고소를 하신 분이 박용호 후보는 도태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해서 의정부 지금 고향지청에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고소인은 파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가 광범위하게 관여된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관위의 전직 그런 고위직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대다수가 모를 것이다 그렇게 그게 아니고 지역 선관위가 다 통과리를 하는데 동원이 돼 지역 선관위가 통과리 에 동원이 안 되면 하늘에서 그냥 그걸 통과리를 합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문갠 겁니다 경찰이 문갠 걸 그냥 눈가만 보시면 되는데 검찰의 이근정 검사가 두 차례 걸쳐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거죠. 의정부 지금 고향지청 이근정 검사는 최근 이 고소사건 고소대리인의 도태호 변호사에 보낸 고소고발 결정결과 통지서를 통해서 귀하가 고소고발 하신 공문수 위조 고소사건 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결정했으며 통제합니다. 그 내용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거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파주 경찰서는 여전히 제한테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반년 이상 더 깔아뭉개 다가 최근 다시 무혐의 불구성치 결정을 내렸고 고향지청은 이에 대해 추가로 경찰의 보완수사 지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라 파주월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에 나왔던 특위상에서 보완수사를 해라 이렇게도 경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적기관 가운데 거의 제 역할을 대대로 수행하는 게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렇고 경찰이 그렇고 그래도 이근정 검사라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참 고맙다는 생각.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근정 검사가 했는데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러면 파주월의 조작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왜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니까 득표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개표가 끝났을 때 선관위가 공식교를 발표한 파주월의 후보별 득표수하고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에 있는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정거 보전 명령을 내리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각하거나 파쇄해버리고 뭘 한 건가 하니까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개수만큼 선관위 발표 여러분 개수의 만큼 넣어가지고 부랴부랴 만들었기 때문에 배추님 사전투표지가 4장이나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경기 파주시월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것은 이 조작값을 이용해가 득표수를 새로 만들어냈 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한테서 박용호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가 12402표를 받았는데 이 중에 30%에 해당하는 3721표를 훔쳐가지고 더불 의미당 박정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주얼은 박용호 후보 표만 훔친 게 아니고 국가 혁명배당금당의 변지혜 후보의 득표수도 30% 사전투표 득표수 30% 는 136표를 훔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3857표 그만큼을 박용한 게 더해 준수니까 플러스 3857표 총 득표수 조작 규모는 3857표 곱하기 2 한 7000백 표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관여된 사람들은 전산장비 일체를 다 이런 포매팅을 다시 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수학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한쪽에서 빼앗고 한쪽에 더하는 그런 것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 표 박용호 후보가 빼앗긴 3721표하고 변지혜 후보가 빼앗긴 136표를 어디서 훔쳤냐 이렇게 그것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작값 30% 30%를 적용해가지고 파주시을에서 박용호 후보는 3721표를 빼앗겼는데 거소선상에서 68표를 빼앗겼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744.60표니까 반올림 처리하면 745표를 빼앗겼고 국외 부재자투표에서 9.60표니까 10표를 빼앗겼고 문산읍에서 634.50이니까 634표를 빼앗겼고 법원읍에서 214표를 빼앗겼고 이렇게 딱 나오는 파주읍에서 280.50표니까 281표를 빼앗겼고 어디서 여러분들 표를 도덕질했는가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16년 총선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조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조작값이 0%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모습은 멀쩡한데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선거를 망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민주국가가 아닌 겁니다. 이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발표한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다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4.15 총선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룬 도덕놈들 4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이 책을 낼 때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도덕놈들이야 너희들 도덕질 이렇게 했지 야 이 도덕놈들아 이런 책을 내니까 얼마나 여러분 저도 용기가 있고 기기가 있지만 고심을 안 했겠습니까 지금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된 거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도덕질을 했는지를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왔던 모두 다섯 권의 상반기에 났던 도덕놈들 시리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